안녕하세요. YG 패밀리 귀염둥이 막내 갈소원입니다. 싸이 삼촌이 노래를 부르면 막 저도 춤을 따라하게 돼요. 그리고 에피카의 삼촌들은 노래할 때면 말을 시그게 빨리 해요. 빅뱅 오빠들은요. 제가 얘기만 해도 다들 꺄아악! 하고 소리를 불러요. 트레일러원 언니들은 무대 위에서 공착박착해요. 언니들은 꼭 절에 서운 사람들 같아요. 하이 언니는 혼자서도 커다란 무대를 가득 채우는 게 대단해요. 다 같이 두 눈 가리고 온 키퍼 사랑을 좀 주세요. 키퍼 사랑이 모자라요. 매일 매일 저러는 사람 그녀에게도 붙여있는 님이 나에게는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아. 미모 오빠들은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있잖아. 8월 15일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요. 꼭 보러 오실 거죠? 잠실 주경기장에서 만나요. 약속!